세 배우분이 생각하신 시청률 있으신지 또 목표 공약 같은 것도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. 있으세요? 기초 씨 있어요? 있으세요 선배님? 아무래도 뭐 어쨌든 심판은 받아야죠. 어쨌든 내일 저녁이 되면 첫 방송이 되고 또 모레 아침이 되면 성적표가 나올 텐데요. 그래서 참여한 모든 전 스태프들은 다 잘 나오길 바라는데 요즘 시청률 추이가 10%를 넘으면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보니까 최저 시청률은 한 7% 정도 나올 것 같고 최고 시청률은 한 15% 정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신령이시니까요. 네 저는 뭐 이렇게 그 정도. 신들린 느낌이세요. 약간 그래요? 네 그 정도 하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15%가 달성이 되었다. 그러면 배우분도 어떤 공약 같은 거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? 공약. 제가 생각하는 시청률은 시작은 혹여 한 자리 숫자일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두 자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가가 저의 바람이자 목표이고요. 시청률 공약이 이행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제 직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특별히. 시청률이 지켜진다면 제 직원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직원을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궁금하거든요 직원이. 그렇죠? 그 뒤에 직원들을 보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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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